Q.뿌리의 주연 박동현씨, 정상우씨, 김원희씨, 정인희씨, 정진영씨, 남일호씨, 그리고 정우씨가 현장에 들고 계십니다. 여러분 큰 박스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화 홍보에서 굿 하나로 조선 발표를 배웠던 천재 작가 캐릭터를 받아보세요. 우리 정주씨 첫 사고 박보전입니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스로 정우씨를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분들은 바로 영화 홍보의 주역들입니다. 자 다시 한번 이쪽에 있는 주역들 향해 손을 한번 흔들어주신가요? 여러분 만나게 되셔서 반갑습니다.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주역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주시겠습니다. 영화 홍보의 주역들입니다. 흥경설명절, 부디 극장으로 흥부 만나보시게 환한 미소를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설에는 영화 부역, 영화는 흥부죠. 자 오른쪽도 가라고 해주실까요? 흥경설명절, 부디 극장에서 흥부를 만나보시게. 네 감사합니다. 포토타입을 마치고요.